안녕하세요 신태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집 애완견 선풍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풍기야 일로와봐 풍기야 일로와봐 시끄러워 이 개새끼야 죽지 말고 뭐라고 이 시말녀나 죽지 말고 일로와봐 시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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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야 이 시방틀녀나 죽지 말고 와봐 풍기 왔어?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자 이 시방틀녀나 잘하네 이 시벌넘 그만해 이 젖같은 새끼야 싸또들어 막히지 않네 풍기야 형이 한가지만 질문할게 형 강도원 닮지 않았냐?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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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이 시벌넘 백만강한 새끼 이 새끼는 상도덕이 없는 새끼네 개새끼 같은 시벌넘 내가 왜 이렇게 가르쳤어? 어?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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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해